헌법 36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헌법 조문을 같이 읽고 헌법 조문의 의의와 법적 성질이라든지 연역들을 같이 살펴보는데 특히 의의를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헌법 조문의 내용을 저와 같이 교수님 문장을 통해서 한번 정리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헌재 판례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체계를 갖추게 되고 헌재 판례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바라는 게 그 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눈을 갖게 해드리는 게 이 강의의 가장 커다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살펴본 헌법 조문의 해설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본 다음에 반드시 그 헌법 조문과 관련된 판례와 부서법령들을 빠르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헌법 제 36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 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는 모성 아이를 가진 그 엄마를 말하는 거죠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모성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헌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헌법 36조가 규정되어 있고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혼인과 가족 생활의 개념 혼인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이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합의예요 합의 혼인 그 다음에 가족은 혼인 혈연 또는 입양도 포함되죠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협동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생활공동체 혼인과 가족 그냥 뭐 잘 아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한번 개념 정립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 36조 1항은 여기서 살펴본 혼인 제도와 가족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그 다음에 헌법 36조의 연여 재헌헌법은 자주 출제가 돼요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한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재헌헌법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뭐 이익 분배 균정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선진적인 거죠 그래서 이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한 이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게 재헌헌법에서 규정했다라는 게 종종 시험에 가고 항공헌법에서 이거를 삭제를 했어요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박정희 정권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헌법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 때라든지 전두환 정권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비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공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했고 현황헌법에서 모성보호 규정을 신설했다라는 거 자 이 정도는 좀 보시고 중요한 건 재헌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했었다는 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6조 1항의 성격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36조 1은 혼인과 가족 제도 보호하는 거 혼인과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원리 내지 원칙 규모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라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과 가족 생활의 보호에 관한 36조 1항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가족 생활에서 보장된다는 기본권과 제도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뿐만 아니라 헌법 원리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성의 보호 모성은 자녀를 가진 여성을 말하는데 모성이 2세 국민을 생산하고 양육화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조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보호 조항이 그 다음에 보건권은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극복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그 내용을 한 번 제가 교수님들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한 번 적어봤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인데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데 자녀에 대한 양육권하고 육아휴직 신청권을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의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36조 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10조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과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37조 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육아휴직 신청권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위 36조 1항에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인의 국가에 대해 육아휴직 제도의 전면적 시행과 같은 적극적 극복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거나 국가에게 그에 대한 입법 의문을 지우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권은 헌법상의 권리로까지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입법을 해주면 법률상에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해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36조 1항에 구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권은 36조 1항으로부터 개인의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양육권하고 육아휴직 신청권을 비교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헌법 36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